2등 황금기 입양동물의 나이에서 저희 쪽에서 구조돼서 입양간 아이들이 다시 와서 한 번에 오셔서 같이 즐기는 자리들이예요 괜찮아지? 애가 우리를 믿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다 우리 가족이 되게 앞에 와서 인형 가지고 놀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불에 오면 부비고 근데 여기 사진 찍으니깐 이렇게 쌓였어요 지현이 너무 예쁘다 나를 완전히 의지하고 나만 따라다니고 나가서 되게 물어보면 입양하는 게 다 자랑하고 자랑까지 하세요? 네 자랑까지 안락사 당할 수 있는 유기견들이 각 지자체마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을 입양하시면 번식장애 잔인한 일도 줄일 수 있고 어린 강아지를 사면 사실 그 이면에서는 정말 잔인한 번식장애 잔인한 행태들이 근절되지 않아요 어린 강아지보다는 이런 애들을 입양하는 게 훨씬 다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되는 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